잭 스나이더 감독의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의 왕으로 출연했던 제라드 버틀러의 최근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의 왕으로 등장해 페르시아 백만대군에 맞서는 용맹함을 멋지게 연기했던 제라드 버틀러. 그의 최근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포착됐는데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음악을 들으며 조깅을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영화에 출연했을 당시보다 조금 살이 찐 것 같다 보입니다. 최강의 비주얼 영화로 꼽히고 있는 300에서 대규모 전투심만큼이나 눈길을 끌었던 것이 바로 주인공들의 탄탄한 몸매였는데요. 당시 바둑판 복근을 비롯해 멋진 근육질 몸매를 자랑했던 제라드 버틀러. 당시와 비교하니 많이 편안해 보이죠. 여전히 몸매와 건강관리차 운동을 하는 그였지만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니 얼굴에도 살이 좀 붙었네요. 약간 살이 오른 그를 보니 당시 영화 속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일까요?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한데요. 열심히 관리해서 영화 300 속의 근육질 몸매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